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었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힘든 신앙생활인가를 45년 동안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게 구원의 확신이 오니까요 세상에서 그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복음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덜한데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할 것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복음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있습니까? 불신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없이 열심히 종교생활했습니다 열심히 회당에 다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바울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만난 거예요 복음 없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고요 그리고 기쁨은 전혀 없고 오히려 눌립니다 열심히 다니면은 어느 날 서리 집 사주고 안수 집 사주고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군의 기쁨이 없고 생명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나중 되면은 눌려가지고 장로가 됐는데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복음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장로님이 우스운 장로님이 돼요 장로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렇다니까요 이상한 목사님이 되고 신학교 다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들어보면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은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면은 평강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조용하게 주변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평강과 기쁨을 생명을 주변에 하나하나 퍼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누룩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매일 체험합니다 매일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그걸 누구 끄지 않느냐 주변에 있는 불신자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보고도 알아요 전에 내가 다락방 가니까요 그러더라니까 똑같은 집에 부모님이 계셔요 제가 다락방 하는데 자녀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보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보면 알고 자녀들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금을 알고 누리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보금 가진 남은 자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하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금 가진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보금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예요 이분이 움직이면은 그게 순례자입니다 피팍받아서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다니지만은 보금 때문에 다니는데 그게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속에 빛이 있어서 그분이 가면은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정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금 있다는 것은 이처럼 남은 자고 순례자고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라고 말합니다 1.9%가 전 한국의 빛이 되면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 은혜교회 와서 로마서를 지금 계속 듣는데 로마서는 구원 하나만을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이신득이 잘못된 신앙생활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말고 오직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도 내 입에서는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대라 범사에 감사해라 정말 구원 체험하면 구원 하나로 늘 평생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 뭐고 율법이 뭐고 보금은 뭐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놨고 자기가 거기에 절하고 복을 돌라고 그래요 시작의 아부 아담이 무화과 잎을 엮은 것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놓고 거기에 절하고 복 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가 와서 역사할 뿐냐 사단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해보면 뭔가 역사를 한다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과 악한 년과 사단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좋은 건데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분명히 성경에 광명의 천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녀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세상법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늘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건 죄다 하지 마라 했는데 하면 죄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율법을 가지고 내가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법이에요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주력기 20장이 볼 것 같으면 식계명을 주실 때에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구원 시켜놔 놓고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그걸 보면 내 허물이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율법 앞에서 우리는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와서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왜 눌리느냐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늘 율법에 눌린 거예요 누가 눌리느냐 착한 사람이 더 눌린다니까 착한 사람이 더 눌려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더 눌리니까 마음의 병이고 정신적인 병이고 착한 사람이 눌리니까 착해서 말 못해 그러다가 어느 날 술 한 잔을 먹었습니다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모르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반이 술을 한 잔 딱 물으면 술의 힘이 빌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폭발되어지고 그런데 사건 터뜨린 사람 딱 잡아놔 놓고 보면 나중에 어떠냐면 술 깨면 이 사람이 동네에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술을 먹고 그 눌린 것이 술 힘을 빌어가지고 그냥 폭발해서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생명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란 것을 알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몽악 선생이란 겁니다 복음은 뭐냐 생명 대신 예수 그또가 복음인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거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지위로, 명예로, 학문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안 돼서 여자의 후손 둘째 아담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 해결해 버리고 길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가 되시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돈 벌고 돈 벌지 말라는 말이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출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 해결 안 되는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죽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떠난 영혼 죽은 거예요 이미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서는 데였으니까 죽은 거예요 사형이다 하고 땅땅땅 치면 그 생명은 밥 먹고 감옥에 가되었지만은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부활생명이다 이 생명이 있는 자는 풍성함을 누린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내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 얻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내일 죽을 줄 알았기에 안 죽는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이 약 먹어라 그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구원을 몰라요 구원을 누릴 줄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디를 가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불신자가 봐야 돼요 그거를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런 분을 보셔야 돼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이 상관없어요 누명을 썼는데 상관없고 감옥에 들어간 데 상관없다니까요 바벨론에 붙들려갔는데 상관없습니다 왕 앞에 썼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 로마설을 말씀 들으면서 예수 생명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딴 거 누리지 말고 교회에 와서 육신적인 기준되니까 생명은 못 누리고 예수님의 함께 계시는 건 못 누리고 예수님의 인도화를 못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렸는데 설교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인 것만 사는 거예요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른 사람 시험들말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진정 예수 믿는 포럼 나오기를 추구합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고 내 삶이 의의 변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로마는 로마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옵니다 예수는 믿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보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극단적 율법주의자의 영향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린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냐 우월의식 극단적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신앙은 이 정도 되는데 너는 아직 그 밖에 안 되느냐 나는 이걸 지키는데 너는 뭐 지키느냐 그 자기의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의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 믿는데도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구약의 율법이 뭔데 한례를 받아야 되고 극단적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는 또 반대로요 폐율법주의, 쾌락주의, 영지주의입니다 극단적 쾌락주의 즐거운 것이 최고다 영은 의롭게 됐고 우리 육신은 악하니까 물질은 악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것 해도 괜찮고 저것 해도 괜찮고 십자가에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는 거야 라는 교리를 가지고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이게 뭔가 하면 폐율법주의죠 그게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둘 다 그릇된 신앙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의신, 이신, 득의의 올바른 복음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답이 뭔가 오늘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신, 칭이 받은 성도의 특권이 뭔가 첫째로 그리토는 율법의 정제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란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지배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율법이 계속 그렇게 살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는 율법은 더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로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인데 로마법은 그 당시에 천 지역의 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로마법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로마 사람들은 로마법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적에 법이라는 용어를 잘 많이 써요 왜? 로마는 법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이란 말을 굉장히 많아요 이신칭이 이게 뭐예요? 재판 용어예요 의롭다고 말하는 재판 용어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법을 아주 잘 적용을 합니다 이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로마법에도 어떻게 됐냐 사람이 법이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만 주관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법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언젠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은 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나는 율법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앞에서는 죽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려 한다 언제?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와 함께 자기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 다 이뤘다 할 때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갚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 갚아보고 사도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에 요구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 요새 신문에 보면 누구를 조사하려고 피의자로 소송이 끌렸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지금 그런 일이 많다니까 죽어버렸으니까 그 재판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청구할 수도 없고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다 죽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지어도 좋다 그 말이 아니고 모든 것 주님이 다 갚으셨어요 율법이 우리를 걸렸고 해도 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마태봉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어디서 완전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자리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은 뭐라고 하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 10장사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을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율법의 정제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저주가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주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저주가 안 통해요 어떤 사람은 저 인간이 내보고 이런 일은 욕하고 저주를 했는데 말이죠 가면서 저주했다고 막 속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 속으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도 못하느냐 세상 60억 인구가 우리를 보고 저주해도 전혀 안 통한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게 구약에부터 나와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원약 속에서 출혈을 해가지고 가난한 땅 가는데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이상한 선지자 하나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 가는데 저 저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이방이 이상한 선지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돈은 받아 놔놓고도 말이야 저주가 안 나온다니까요 확실히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경 써가지고 머리가 이상하게 하지 말고 평안하게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전단계 계시라고 지난주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단계 계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효력을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 믿으면 그 효력이 그 사람에게는 계속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특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마치 사랑과 자비가 전혀 없는 남편에게 메인 여성과 같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상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 치질이 바가지 하는 것처럼 폭력적인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 바가지 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 생활 모세르부터 사도 바울 당시까지 여성들은 남편 딱 만나면 남편이 이 여자 싫다고 그냥 버려버려 그러면 지금부터면 얼씨구 좋다고 그냥 시집 가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버린 여성에게도 장가 갈 수 없고 이분은 또 시집 갈 수도 없어요 그 당시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왜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악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악해가지고 여성들이 시집도 못 가고 고생하고 변명도 못하니까 그냥 버려놓으면 시집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시집 가라고 이혼증서를 쓴 것이다 이혼증서 쓴 것은 너희가 악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정죄만 하는 이게 율법이 악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건 곤란한데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의문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한테 시집 갔느냐 예수 그렇게 시집 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제한적 기능만 하는 남편과 같은 율법은 끝이 났습니다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근본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남편한테 밥 해주러 갈 일 있어요? 없어요? 죽은 남편한테 왜 밥 해주러 가요?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는 딴 데 시집을 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묶인 것에 해방받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재혼한 신부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접붙여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오고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롭게 등불을 들고 그리스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려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재혼한 것으로 음려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존재요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연합인데 하나님이 인정한 합법적인 결혼이라고 얼마나 기뻐요 맨날 남편한테 두드러 맞고 눙티방티대고 사도 34원가 발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가 우리를 아껴주는 아가서의 신랑 같은 분을 지금 만났으니까 얼마나 평생 술도 안 먹는 신랑을 만났지요 우리 만날이 이쁘다 그랬지요 그게 아가서란 말이에요 아가서를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주님 우리를 그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쁜가? 저는요 구원 받고 주님하고 맨날 함께서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해방되었으니까 오만짓 해도 율법에서 상관없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정제를 지켜야 돼요 신랑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이 좋아하는 거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교제입니다 믿음으로 연합된 결혼된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 뭐가 열매져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가 맺는데 거룩한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누가 맺느냐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을 통해 맺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에게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게 누군가? 사도바울은 디모데보고 내 아들아 전도의 열매 디도 보고 내 아들아 전도의 열매 베드로는 마가 보고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해요 내가 진정 주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의 아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추구합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스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론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 이 착함은 불신자가 착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여 삶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갈등은 둘째입니다 또 길어지면 안 되는데 둘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갈등은 무엇이냐 성장통이다 성장통이에요 성도는 자기의 모순됨에 대해 고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고뇌가 없다 그거는요 큰 병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께서는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지 안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법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행하며 자신의 신앙 모습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야 돼요 그게 성장통입니다 내가 안 아프다 그건 한센병 걸린 거예요 한센병이 뭔지 압니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걸린 사람은 손가락이 썩어져 문드려지는데도 아픈 것을 몰란 거예요 그건 보통병이 아니에요 그 발견 자체가 내가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아파하는 자체가 은혜고 성령께서 자신의 실상을 비춰주는 것이고 순간순간 돌이키고 더욱 그리스도께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장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어떤 신학자는 성도는 걸어다니는 전쟁터다 그래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쟁터입니다 매번 의의 변기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점차 어디로 나아가느냐 성숙된 신앙 생활로 나아가느냐 성장통이에요 내 아픔을 통해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는 여기에 빠지지 않아야겠다 성장통입니다 그런데 생명 얻는 사람은 아니에요 돼지가 씻어 놓으면 또 꾸정물에 들어가듯이 개가 토해놨는 것을 또 먹듯이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있고 그리또와 결혼한 신부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아픈 것이고 아프면 또 누구에게나 그리또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19절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21절 성도의 인격 속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본성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섬길라 그러고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섬길라 그게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 찌꺼기인 거예요 구원받아도 이 땅에 사는 육신, 죄성은 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느냐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우리 지금 사단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자꾸 듣지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시길 주곤합니다 빛의 망대를 세워서 사단의 망대 무너지기를 주곤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 대표적인 대선지자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론은 그리도께 돌아가는 것밖에 뿐이에요 그런 적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생기는데 8장 1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성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눌리지 말고 은혜로 출발하셔야 돼요 날마다 갈보리산, 날마다 감난산, 날마다 마가 다락방에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셔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바울이 살았는데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격 속에 있는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도의 구속의 은혜와 단절된 인간은 영원한 사망의 운명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건 불쌍한 거예요 최고로 불행한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건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도 깨지 않으면 못 견디도록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쪽으로 가가지고 정죄에서 해방받고 은혜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 저는요 은혜교회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즐겨 부른 찬송이 뭡니까? 251장이에요 우리 은혜교회 교가라고 부릅니다 교가 많이 부르시기를 주관합니다 많이 불러야 돼요 주의의 은혜 그 찬송 부르면 감격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나야 돼요 안 난다? 엎드리세요 안 난다? 은혜 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최후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린 망할 수가 없는 줄 믿으셔야 돼요 어디에 갖다 놔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 있으면 절대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그런데 꼭 망할 사람처럼 사니까 그게 보통 고생이 아니지 하나님도 보이 안타깝고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안 망할 사람이 망할 짓을 자꾸 하니까 그건 본인도 괴롭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에는 구원의 확신이 전부입니다 구원 확신만 딱 있으면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서가 매번 구원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면 모든 것 다 얘기입니다 모든 것 다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드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합니다 원망 많이 듣고 불평 많이 듣고 세상 얘기 많이 듣고 그까지고 믿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어디서 내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요 석 장 읽을 거면 또 안 읽을 거니까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매일 정식 기도하고 그거 포럼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삶의 변화가 안 오는데 예수 믿어라 그러면 불신자가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왜냐하면 불신자 수준도 안 되는데 얘기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율법주의 신앙보다 율법주의 신앙보다 높은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새 생명을 깊게 되며 예 삶은 청산되고 반드시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럼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면 뻔뻔해야 되죠 아니요 죄가 들어오면요 못 견뎌요 생명 있는 사람은 못 견뎁니다 크게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린 정죄를 받지 않지만 징계는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방자하게 생각합니다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기브리스 12장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지 말지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결코 지옥 가는 정죄 심판은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안에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이라 하셨어요 이 성경 구절을 누가 바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정죄는 하지 않지만 징계는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라 저 인간은 아예 잘 믿지도 않고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이상하게 잘 때 나는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나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한 차를 두도록 패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놔두느냐? 사생자요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말합니다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저 바깥에 다른 아들 잘못하면 내가 얘기할 거 뭐해서 얘기 안 해요 담배 피우든지 오세는 얘기하면 오히려 더 큰일 안 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유기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야만 안 됩니다 정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복음 가진 자다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나를 남겨뒀구나 순례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흩어진 것 같고 때로는 나그네 같은데 복음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도 보내고 저곳에 보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정복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늘 갈보리산 묵상하시고 늘 감남산 묵상하시고 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 받기를 추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제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토께 이제는 신부가 되어서 하오니 우리의 삶이 믿음의 정절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은 성장통으로 알고 오히려 그리토만 의지하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오옵소서 오늘 또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걸어갑니다 성령 충만케 하오옵소서 예수 그또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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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